비제이, 기뉴, 마이너스 탑이 뭐냐? 야 그 가정집의 씨발 표본이네 거의 패치하는구나 누구냐? 누가 홍구인데? 아 진짜 비제이 홍구? 홍구님 반갑습니다 홍구 반갑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왜 춘새끼 반말하냐? 홍구 지석이 반말해, 병신새끼가? 춘새끼 아니야 저거 반말하니까 반말하지, 병신아 농담이고요 아 농담이고요 아 홍구님 죄송합니다 아 홍구님 아 홍구님 야 메이저 비제이 님이 메이저 비제이 님이 바로 팬 가입을 하면서 바로 아 account 후반에 아 햄ologia 감사합니다 야 한 개대에이션 우지네 응 감사합니다 네 어리석 위엔이 감사드려 너도 밥 먹으면서 해라 밥을 먹으면서 해 죄끼들어 아아~~ 홍군이..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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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저기 홍군이 하나 쏘고 제가 리액션 했다고 또 쏘면 또 써 한다고 그런.. 그런.. 뭐 같은 생각 버리세요? 뭐 하나 쏘면 내가 계속할 줄 아냐? 새끼가 자존심 있지.. 뭐 하나 쏘면 내가 계속할 줄 아냐? 새끼가 자존심 있지.. 두개? 두개 감사합니다 두개.. 꽉꽉뽉 아 두개 감사합니다 두개 감사합니다 저기요 고맙다 제 제자 하실래요?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저 테란입니다 제 토스랑 뜻이 떠보실래요? 스카웃 관광했.. 어.. 야 근데.. 지금 홍군님이 내를 무시하는데 내가 옛날에 아마추얼 원팍이었다니까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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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니.. 니들 그거 안해? 채팅 안해? 미친새끼들 아니야.. 그냥 폰 이렇게 보고 그냥 폰 이렇게 보고 이러고 마냐? 채팅을 해야지 채팅을 새끼야 소통을 하자고 소통을 새끼들아 70만 밖에 없는데 너랑 소통할 게 없어! 소통을 하자니까 알아듬을 못하여 모두들 손실이 죽는다 아니면 먹기 많이 모아지지 않는다 이 영상은